오늘 피아노 배터리 4강전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는 모든 연주자에게 많은 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.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? 오늘 피아노 배터리 4강전입니다. 오늘 피아노 배터리 5강전입니다. 또 결승인데 여러분들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피아노 배틀 한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다들 너무 잘하시고 공연도 진짜 완전 좋았어요. 굉장히 즉흥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감경 깊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제 앞으로 결승 준비하면서 조금 더 관객자하고 더 소통할 수 있게 재미있는 음악 즉흥 연주 많이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에 10월 28일에 동대문 DDP 역사문화공원이죠. 거기서 이 피아노 배틀이 또 6시쯤에 아마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서울시내 한국판에서 이렇게 무료 공연이지만 무료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무료를 달래주기 위한 이런 좋은 공연을 여러분들 오셔서 애인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입니다. 자 그러면 계획 세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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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